림버스 컴퍼니 이상이요 조금 조용히 하도록 하지 이곳은 지식의 성전 최대한 쌓아두어야만 하고 언제 어디서 휘발될지 모르기에 그런가 공부를 더욱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군 정진하겠소 어? 오셨어요?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오전 연구회에서 뭘 알게 되었냐면요 이런 놀라셨나요? 이 열쇠는 이런 식으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납니다 지식을 닮는 만큼 강해지죠 개운하게 정리됐어요 아 머리까지 너무 개운해진 것 같은데 뭐 다시 공부하면 되죠